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예화 없이도 성경이야기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11기하 11장에서 14장의 통숨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제사장 여호야다 부부는 남유다에서 다위세길의 정통성을 지켜냅니다. 둘째 남유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도와 제사장 나라 신앙갱신 운동을 일으킵니다. 셋째 북이스라엘의 오무리 왕조를 끝내고 예후 왕조를 이끌었던 엘리사 선지자가 죽습니다. 넷째 남유다의 9대왕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12대왕 요아스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섯째 북이스라엘 13대왕 여로부왕 미세대의 풍요는 아모스, 호세아, 요나의 역사적 배경이 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그 뉴스 11기하 11장에서 14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라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라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요아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라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요아하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데리고 요아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요아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로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두 대는 요아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여를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 진이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요오야다의 모든 명령들을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요오야다에게 나아오메 제사장이 요아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재단과 성전 곁에 서고 요오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며 머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라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요아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며 왕이 귀래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라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요오야다가 군대를 거닐인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요아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하미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며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요오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요아와 언약을 맺어 요아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할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재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재단 앞에서 바할의 제사장 맞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요아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르리고 왕을 인도하여 요아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의 이름에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원하더라 아달라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열한기하 12장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요오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요아 부식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요아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그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요아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고든 그곳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대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요오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대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대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요오야다가 한 괴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요아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재단 옆에 둠에 요아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괴에 넣더라 이에 그 괴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귀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요아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요아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요아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요아의 성전 파손한 대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요아의 성전에 들인 그 은으로 그 성전에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큰 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요아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제제의 은은 요아의 성전에 들이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박과 여우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들인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들인 성물과 요아의 성전 국강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무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멸의 아들 여호사박이었더라. 그는 다위성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한기야 13장 유다의 왕 아하세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우의 아들 요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요아부식의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너바세아들 여로보함의 죄를 따라갔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요아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세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므로 요아하스가 요아께 간고하며 요아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요아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해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정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함 지배주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왕이 요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장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만명 외에는 요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요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질학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해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요아께서 보시게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함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왕 아마시아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질학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해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함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메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메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메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메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요아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해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며 모합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며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 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며 여호 아하스의 아들 요하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 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여호 아하스가 베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11기와 14장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의 아들 요하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하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시디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호 아타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시아가 요하부식에 정직해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육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하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해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합니다. 곧 요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시아가 소금골짜기에서 애돔 사람 만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에 이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시아가 예우의 손자 요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에게 사자를 보내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가 유다의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이르되. 레바눈 가시나무가 레바눈 백향목에게 전갈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하라 하였더니 레바눈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애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하나 아마시아가 듣지 않냐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시아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변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베스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하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문에서부터 성모퉁이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요하의 성종과 왕궁 고깔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하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시아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질학에 기록되지 않아 있느냐. 요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해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요하스의 아들 요하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하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시아의 남은 행적은 유다왕 역대질학에 기록되지 않아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위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리아를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리아가 엘라스를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하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 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요하보식의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너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요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요하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색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리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우리는 열한기하 11장에서 14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 왕교의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최고로 번영했던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이 아수르의 힘에 눌리게 되고 아수르는 아람과의 전쟁으로 전력이 소모된 상태였습니다. 이때를 기회로 여로보암 2세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하면서 부강한 시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번영은 그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극률이었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전혀 실현되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타는 마음으로 아모스, 호세아, 요나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최후의 경고를 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태주부터 종말까지의 시간 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끝까지의 공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 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 이야기를 단순히 개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나라 이야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입니다. 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